그래도 뭐 순방 한걸로 만족하자 아 근데 많이 아쉽다 솔직히 성공이요 필드 숫자가 더 많으면 성공이구요 같은 숫자면 단반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치환 빼고 봐도 용이 없네 마나스톰하고 용하고 진짜 절대 숙명이긴 한데 근데 용하기가 어렵긴 해 육발하기가 쉽잖아 영룡을 안쌌어?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돼? 아니 보호막 씌워줘야지 보호막 안 씌워줘야 씁쓸하게 이게 뭔데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줘 아유 스타쉐커로 그래도 선방했다 그치? 아 근데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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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확실히 일곱마리가 풀로 나오니까 좋은거 좋은거 짚기는 편하네 아 아유 아쉽구요 고양이는 때려야 제일 맛인데 아우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좋고 요정도로 가자 이겼지 요고사론 보자 요고사론이다 세마리 버프 받은거 세마리 잘하면 질수도 있겠다 애매하네 아 15 와 미쳤다 이겼지 2,3짜리가 살았어야 됐는데 아 너무 세다 요고사론한테 진짜 이렇게 기물수가 많아서 근데 하필 또 저렇게 나왔어?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4등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요고 팔순 없어 요고 인정하시죠? 요고 팔순 없거든 ㅎㅎㅎ ㅎㅎㅎㅎㅎㅎ 두개 팔고 집는다? 아 오버하니까 2,2만화도 아니고 그치? 개오버즈 개오버즈 아 매치업이 안좋다 매치옹 아 슬슬 피곤한데 갑자기 4등 이하 방종 준비할까요? 1,2,3 2,3 2,3 2,3 2,4 2,4 1,2 3,2 음... 아씨 폐허지 뭘걸씨 늦었잖아 아... 스킬러가 있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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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쉽다 아... 아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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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네 5대 5대 2 9대 2 5 5 6 6 7 8 9 아 이게 뭘로게 됐네 저는 레벨업을 하고싶거든요 지금 5렙을 가고싶은데 아 너무 세네 3개 들어가야되네 아 나쁘지 않네 아 레벨업 해도 되나 목심하겠네 아 이거 참 애매하네 애매하네 오묘하다 애매하고 오묘하다 다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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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와 여기 핫한데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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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또 일일이 때려 아 우를 때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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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ㄱㄱㄱㄱㄱㄱㄱㅇ 아 6렙 찍을까? 개호박가? 그지? 5렙에서 가긴 해야되겠네 다음 턴에 합시다 어차피 나간 상대로 아 6렙 찍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아 체력이 애매해 전전전에 죽어가지고 약할 것 같아 그냥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아 야수 갈라고 했는데 다시 몰룩으로 돌아왔네 아 고양이가 이번 턴에 죽느냐 안 죽느냐 게임이 됐네 와 난리났어 난리났어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우씨 잘못 팔았네 흉업체가 안나오면 잘못한거잖아 흉업체가 안나오면 잘못한거잖아 다 10렙째 5렙 관리 5렙 5렙 6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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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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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나와 진짜 하하하 아? 속점 방울 거구나 와 그기야 진짜 그렇지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통풍이 해냈군요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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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-90-9 됐어 일단은 아 고양이가 문제네 조발독성의 독성 싸움일 것 같은데 고양이를 어떻게 이긴다니 아하 마지막 싸움을 한번 생각해보자 고양이한테 맞고 죽은거잖아 아 아냐 고양이가 좋아도 고양이가 좋아도 얼룩 독성하고는 좀 다르거든 성머록하고는 할만해 그래도 성머록하고는 좀 다르거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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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과연 과연 확률은 97.8% 정확한 계산이었죠? 아무리 고양이라고 해도 멀록 독성하고 얘기가 달라지지. 크! 고양이 크! 돌 좋았대. 9,765점. 9,765점. 10,000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